정낙일 기기표 정리 특강 안녕하세요. 에드윌 공유동의회사 부단세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오늘은 2강 과세대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목별 과세대사항이라고 해서 어디에다 세금을 부과할 거냐 대상물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일명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현재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렇게 법률에는 대상물이 정해놓고 그 대상물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부동산부터 해서 마지막 양도세 부동산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서로 세목과 비교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 시험은 재산세, 과세대사항, 종합부단세 또는 양도세 이거 목차로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작년 34회 때는 양도세에서 한 문제를 초지했습니다. 과세대사항.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 세목 간의 비교표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강의 정리는 취득세부터 정리해서 양도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 과세대사항. 그러면 법률에 정한 게 14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부동산, 과세하죠. 세법에서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최근에 31회 때에도 한번 출제했었고요. 오른말. 항상 세법에서는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이다 이러면 돼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부동산 정의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에는 뭐 건축물과 시설물, 독립된 시설물, 부수된 시설물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움직이는 걸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네 가지를 또 과세하는데 다만 주의하점, 원시취득은 과세에서 제외하고요. 승계취득하고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할 때 의제취득만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무를 말하는 게 임목이라고 하죠. 임목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중목을 말하고 묘목이나 정원수는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광물에 대한 권리, 광어권, 어장에 대한 권리가 어업권이고요. 양식장에 대한 권리가 양식어권도 과세하되. 원시취득하면 출원하게 되는데 출원하면은 초기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출원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은 면제, 면제해주자. 면제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광어권, 어업권을 승계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은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승계취득할 때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권리 중에서 캔할 수 있는 권리, 조광권이라든지 발명에 대한 특허권, 전세계약권, 전세권 이런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상은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만 대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회원권인데 5대 회원권이죠. 골프 회원권, 콘더미늄 회원권, 종합제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그리고 요트 회원권, 이 다섯 가지를 5대 회원권인데 이 회원권을 취득해도 과세합니다. 다만 주의점은 회원제 회원권만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 회원권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회원권이다, 대중 회원권은 과세해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식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표현했는데 부동산, 그 다음에 동산, 임모,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권리하고요. 회원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득세는 이렇게 다섯 가지 테마로 표현했는데 하나하나 따지면 열리기인데요. 이걸 다섯 가지로 묶었고, 이게 좀 많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도 되죠. 자, 부동산 과세고요. 부동산에 준한 거, 부동산에 준한다고 해서 일명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준부동산도 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각종 권리라고 해서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나머지 회원권은 각종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리, 권리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테마로 하면은 체득세 과세 물건, 그러면 부동산, 부동산에 준한 거, 준부동산과 각종 권리가 체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이었고요. 밑에 토치의 정책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든지 부속된 시설물은 참부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이런 시설물도 설치한다든지 또는 건물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런 시설물도 과세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 줄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이 이제 등록면허세입니다. 우리 등록면허세는 뭐냐면 부동산이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데 방금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축물이 등록면허세에서도 부동산이다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선박등기부터 기타 등기까지 14가지는요. 사실 이 과세 대상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변경이나 이전이나 소멸이라든지 또는 말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설정 이랬을 때 등기등록에 대한 부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2번부터 14번까지는 그냥 끝말에 등기자로 끝나는 게 있고요. 등록자로 끝나는 게 있는데 등기자로 끝나는 거는 주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고요. 이 등록자로 끝나는 거는 행정청에다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기록하는 걸 등록, 그 다음에 법원 등기소에다 기록하는 걸 등기한다. 이 정도 개념을 알면 되고요. 부동산도 당연히 등기소에 등기하니까 등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미로서는 딱히 과세 대상이 1번 외에는 나머지 2번부터 14번까지는 참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재산세로 가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좀 복잡하죠. 이것도 5개가 있는데 첫째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을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이다. 총 5가지 물건을 과세 대상이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게 토지에는 주택용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용 토지는 과세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주택용 토지는 주택으로 보내서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 토지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고요. 건축물도 건축물을 과세해야 돼 주택용 건물은 제외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건축물로 보내서 주택용 건물과 주택용 부서지를 통합해서 과세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30일에 때도 이게 나왔었는데 틀렸었습니다. 건축물에는 주택용 건축물을 포함한다, 포함한다고 하면 틀리죠. 제외한다고 그랬는데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 이 건축물에는 순수한 상가형, 공장형 이런 건축물을 과세하지 주거용 건물은 제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크게 다섯 가지를 봤는데 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토지가 과세 대상 중 재산세는 가장 복잡해요. 이게 세 가지를 유형으로 나눠보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있죠. 분리과세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시켜서 과세하는 토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0.07%, 0.2%, 4%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를 일명 차등화되어 있어서 차등 비리세를 확보해요. 0.07%는 낮은 세일로 하니까 저율, 0.2%도 낮이기 때문에 저율이고요. 4%는 가장 높은 측에 속하니까 고율, 분리과세다. 이렇게 토지는 분리과세라도 저율과 고율로 차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여도가 높고요. 사회적 효용가치가 있으면 저율로, 사치성일 때는 고율로 주로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0.07%의 대표인 게 분리과세는요. 개인 소유, 영농 목적인 농지. 그냥 농지라고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농사를 줘야지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영농 목적이다. 그리고 법인, 농업법인이라든지 소유 농지도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해 주는데 법인이라고 해서 또 영농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들은 농사 목적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 이내라고 해서 초과되면 안 되고요. 한도 이내에서 가축수 비례에서 이내까지만 분리과세으로 나옵니다. 임야는 공익 목적, 산림보호 육성으로 법률에 정하는 임야만 여기에 나오는 0.07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 세 가지는요. 가장 싼 저율 분리과세 중 0.07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개인 소유농지든 목장용지든 또는 임야 이 세 가지는 분리과세 중 0.07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0.2에는 이것도 저율로 들어갑니다. 저율로 분리과세인데 기준 면적 이내 공장용지 대표적이죠. 공장용지도 업종에 따라서 기준 면적 이내까지만 분리과세해 주고요.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종합생각이기 때문에 이내에 나와야 됩니다. 공급용 토지라고 해서요. 주택용, 상업용, 공급용 토지도 분리과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38까지 있는데 다 표현할 수는 없고요. 공급용 토지가 여기 나오는 분리과세 중 0.2%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4% 가장 비싼 거 고율 분리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이 딱 두 가지인데요. 해원제 골프장, 골프장 중에서 사치성은 해원제만 회원권을 발행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해원으로 운영하는 해원제 골프장과 고고불학장 이 두 가지만 가장 비싼 4% 이렇게 보면 돼요. 지역도 안 따지고요. 이내 초과도 없다. 그냥 사치성인 해원제 골프장, 고고불학장은 전국 어디에 있든 고율 분리과세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별도 합산과세. 그럼 별도 합산은 주로 사업장용 토지라고 그러죠. 사업자들은 너무 많은 세금 부과하면 이게 물가 상승이 돼서 소비자한테 물가가 전가되기 때문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종합산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가세야돼 낮은 세율을 해줍니다. 자, 일반 건축물이 상가, 사무실, 빌딩 같은 겁니다. 그런 건축물이 기준 면적 이내일 때는 용도 지역별 다져서 지역에 따라 3배에서 7배인데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은 4배, 주거전용지역은 5배, 녹지지역은 7배, 미개혁지역은 4배 이렇게 해서 3배부터 7배 있는데 이 바닥 면적을 따져서 이내까지만 별도고요. 초과한 건 종합이다.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일 거으로 합니다. 자, 별도 합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공지상태이지만 사업자가 차고지, 돈, 운전, 학원, 교습장용 토지라든지 주기장, 운송사업, 유통시설용 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요 우리가 별도 합산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공지상태이지만 이거는 사업자가 이용하는 땅이니까 별도 합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과 그 다음에 공지상태이지만 업무에 활용하는 땅 이런 것들은 별도 합산이라고 합니다. 자, 종합산은 뭐냐면요. 위에 나오는 분리과세도 아니고 별도 합산도 아닌 나머지가 다 뭐냐면 종합산과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종합산은 이런 종합산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 대단히 비싸죠. 또는 목장용지 이 두 가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일명 주상공지역은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농지나 목장은 아무리 농사짓고 가축을 운영해도 분리과세가 아니라 이거는 종합산과세이겠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세금으로 종합산과세합니다. 자, 공장용지 중 기준 면적 초과, 초과차 나오면요. 대부분 다 종합산이고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도 3배, 4배, 5배 초과하는 것은 종합산입니다. 자, 가행미달, 가행미달은 100분의 2, 즉 2%의 미달하면 정상적인 건물을 안 보기 때문에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지만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나머지 토지는 종합산과세한다. 이러나가 있습니다. 자, 무허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도요. 이거 주택 포함해서 다 부스토지는 종합산과세한다. 가끔 시험에 허가받지 않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 이 말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무허 건축물에 대한 부스토지는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주택용이든 다 부스토지에 대해서는 종합산과세이라고 나옵니다. 자, 종합산의 대표적인 게 나대지, 잡종지로서 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한마디로 놀리는 땅, 이런 땅은 나대지나 잡종지는 종합산과세겠다. 이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은 건축물과세에 대해 주택용 건물은 제외 시설물, 독립된 부스토지 시설물, 취득세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다 시설물도 매년 재산세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세에 나와있는 시설물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일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은 특징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가 아니라 건물하고 토지를 뭐한다? 통합해서 합쳐서 건축물, 주택용 건물과 주택용 토지가 있으면 이런 토지와 건물을 합쳐요. 합쳐가지고 한 번에 계산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택용 건물과 토지를 통합했다. 선박은 모든 선박,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는 유인항공기가 대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산세, 우리 과세 대상인데 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다른 세목보다 조금 어렵고요. 실제 이게 시험에 출제하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이 종합부단세, 과세 대상인데 종합부단세는 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세 대상이 두 가지인데 주택과 토지만 대상이에요. 주택용 건물과 토지만 대상이고요. 주의할 점,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함정이기 때문에 상가용 건물, 공장용 건물은 아무리 비싸도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요. 여기서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이것도 건물과 부수소를 통합해요. 좀 전에 재산세에 마찬가지로 건물 따로, 토지 따로가 아니라 건축물과 부수소를 통합해요. 과세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소유자별, 개인별, 인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토지는요. 재산세는 세 가지였죠. 종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있는데 종합도 안세는 두 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합산이라고 쓴 거 종합산, 별도합산이 전국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이 합산하는 것만 대상이 됩니다. 대신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종합도 안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재산세에서 저율이든 고율이든 많이 냈든 적게 냈든 매년 재산세만 내고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종부세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종합도 안세는 종합도 안세에서 토지는 종합산과세와 별도합산이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분리과세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 하고 건축물도 과세 아니다. 이거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왔을 때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면 분리과세, 일반 건축물, 상가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이런 말 나오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양도소득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는 모처럼 많네. 34회 때 출제했는데 실제 양도세에서는요. 7가지지만 주의점은 3가지만 주의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맞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회 때도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웬만하면 옳게 맞았을 겁니다. 자, 일단 이거를 편의사항 7개다 보니까 약어를 쓰면요. 토, 건, 부, 주, 파, 신, 기. 그래서 7가지를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편의사항, 토, 건, 부, 주, 파, 신, 기. 이렇게 약어를 써서 암기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주의점만 보도록 하죠. 일단 토지건물은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등기유무, 허가유무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와 관계없이 미등기 전매에도 양도세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번, 2번 나오는 토지건물은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등장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토지건물은 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함정은 부동산의 권리인데 부동산의 권리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만 과세하는데 우리 물권 중에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25회 때 한번 출제했었는데 이게 지역권이 답이었죠. 대상이 아니었고요. 지상권과 전세권만 대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자, 특히 임차권은 채권인데 임차권이 함정이에요. 임차권은요. 꼭 앞에 등기된 이 말이 꼭 붙여야 돼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에 부과하고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꼭 앞에 등기된 말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34회 때도 등기되지 않은 이 문장이 나와서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니까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보셔야 됩니다. 꼭 앞에 임차권은 등기될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파란 글씨를 쓰고 이렇게 밑줄 친 거는 꼭 주의해서 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파트 그다음에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인 게 아파트 분양권이죠. 선분양 후 시국이니까 선분양을 해서 3년 후 3년 6개월 후 완공되는 이런 아파트가 프레미엄 피가 붙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조합원 입주건대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조합원 입주건도 과세한다. 현재는 채권이지만 미래의 주택으로 상환받는 채권 현재는 채권인데 미래의 토지로 상환받는 채권 이런 것들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또 계약금만 지급하고 양도하는 권리 주택청약 예금증서 등등 이 등으로 끝난 거는 여기에 예시하지 않은 것도 권리를 팔게 되면 양도세 부과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34일 때는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중 등기되지 않는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두 가지 지문이 출제됐고요. 자, 그리고 주식 주식은요. 우리 코스피, 코스타, 코넥스 시장 있는데 여기에 상장된 주식이 있는데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요. 일반 투자자, 소액 투자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대주주 비율은요. 비율로 따지면 1%, 2%, 4%가 있고 시가총액이 바뀌었는데 올해 2024년부터 좀 바뀌었다. 작년 12월 28일 날 개정돼서 50억이라고 다 통일했으니까요. 전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은 50억까지 인상됐습니다. 자, 이거는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숫자가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50억 이상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은요. 비상장 주식도 과세한다.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은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특징이에요. 국내 따로 국외 따로가 아니라 국내 국외를 합산해서 한다. 자, 그리고 판 상품도 과세하고요. 신탁 수익권 신탁이익 받을 권리 과세합니다. 자, 기타 자산 중에서 영업권을 주의하는데 사업용 고정에서 함께 이 함께가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단독적 구분하여 이런 말씀은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니까 꼭 앞에 함께라는 말이 붙어야 된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물 이용해용권 주식이 있고요. 과점주주, 특수업종 부동산과 함께 이것도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축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4일 때는 이축권을 이축권을 부동산과 별도로 신고,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한다. 이러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꼭 함께라는 말을 써야지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주의점인데요. 첫 번째는 임차권 앞에 등기자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권은 함께 이 영어권에 대해서는 함께라는 말 꼭 붙어야 되고 이축권도 함께라는 말 그거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2강은요. 과세 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